솔브리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버 초이스, 즉 해석하시고자 하는 조건에 맞는 솔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화면을 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별로 솔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도록 쉽게 그림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우측 상단부터 시작해서 정기적인 크기가 크거나 또는 작거나 공진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리고 특색이 제한적이거나 광범위하거나 또는 밴드위스가 넓거나 좁거나 이러한 상황별로 여러분들은 최적의 솔버를 선택하셔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솔버를 선택하기에 앞서 각각의 솔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좌측 편에 있는 T솔버 그리고 F솔버의 경우 기본적으로 볼륨을 가지는 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솔버와 A솔버 같은 경우는 표면에만 메시를 나눠주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T, F, I솔버 같은 경우는 풀웨이브 해석, 그리고 A솔버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한 해석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T솔버는 F, I, T, Finite Integration Technique, 즉 수치적분을 취하여 행렬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행렬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헥사헤드랄, 즉 육면체 메시로 나누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F솔버입니다. F솔버는 F, E, M,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Finite Element Method, 즉 유한 요소법,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를 유한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나누어진 요소들을 근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I솔버, Integral Equation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Method of Momentum, MOM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솔버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Solver Choice학에 앞서 일반 목적의 Solver, 3D 볼륨으로 메시를 해석하게 되는 T솔버와 F솔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Domain Solver는 전기적으로 중간 또는 큰 사이즈의 문제, 그리고 광대역의 해석, 그리고 임의의 Time Signal, 디지털 시그널 또는 Lightning Pulse의 인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F솔버는 주로 좁은 밴드, 그리고 공진이 좋은 싱글 프리퀀시, 그리고 전기적으로 작거나 중간 사이즈의 해석에 유용합니다. 또한 주기구조의 해석에서도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Special Solver입니다. Agen Mode 같은 경우는 주로 공진기의 해석에 사용되게 됩니다. I-Solver는 전기적으로 큰 사이즈, 그리고 A-Solver는 RCS 해석과 같은 전기적으로 매우 큰 사이즈의 조건에서 적용되게 됩니다. 멀티레이어 Solver 같은 경우는 여러 재질들이 적충구조가 되어 있을 때 해석이 용이합니다. CST Studio Shoot에서는 이 모든 Solver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진구조에서 각각의 Solver에 대한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Domain Solver는 공진이 약한 쪽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F-Solver의 General Purpose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공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T-Solver에서 AR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공진이 강한 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추가 옵션도 가능합니다. F-Solver 같은 경우는 T-Solver보다 공진구조에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적인 사이즈에 대한 Solver의 선택 기준입니다. F-Solver는 기본적으로 소형에서 중형 크기의 전기적인 사이즈 해석에 유용합니다. Time Domain Solver는 중간에서 큰 크기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MPI 또는 GPU를 사용하여 더 큰 사이즈까지도 해석이 용이합니다. I-Solv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서 대형, 그리고 A-Solver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사이즈의 해석에 보다 유리합니다. 다음은 BANDWIS입니다. BANDWIS가 좁은 형태 같은 경우는 주로 I-Solver, 그리고 F-Solver, 그리고 BANDWIS가 넓어지는 같은 경우는 T-Solver가 매우 유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Solver Choice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자 하는 상황과 조건에 맞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Solver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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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